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량형 산업계사에서 세 번째 과목이에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대한 학습방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 기준을 우리가 분석하고 나온 걸 분석해 봤더니 제일 처음에 총칙 그 다음에 일반시험 방법 기기분석 방법 항목별 시험 방법 합회수 및 정수처리 공정에 관한 시험 그 다음에 분석 관련 용액 제조하고 이제 여섯 가지에 대한 챕터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2020년도부터 출제기준이 변경됐다고는 하지만 이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는요 기준과 법이에요 그냥 기준과 법 이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환경부에서 국립학용과학원으로 지금 1임 돼가지고 국립학용과학원에서 공정시험 기준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공정시험 기준 전문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책 교재 교재 한 2배에서 2.5배 종도 분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는요 이 공정시험 기준은요 과락이 좀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양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공부하시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먼저 뭘 하셔야 되는 거야 기출문제를 분석하셔야 되세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분명히 보입니다 아 한 3년치만 분석해보세요 그러면 아 요 요 요 요 요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요 나머지를 다 하기는 너무 양도 방대하고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산업기사만 취득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죠 나는 진짜 이 분석 업무 또는 측정 업무 요걸 갖다가 내 실제로 하면서 나는 연구원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제대로 공부하시는 게 맞긴 하지만 나는 자격증만 취득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딱 기출문제를 분석해갖고 딱 나오는 패턴을 여러분들 딱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는 게 가장 어떻게 자격증 따는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죠 얼핏하다가 여기서 과락나갖고 나머지 과락들도 다 잘 보셨는데 여기서 과락나지 않도록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세부 챕터로 보시면 총칙 총칙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다 실험하는 내용인데요 이 실험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나오는 용어정의 같은 거 있죠 정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기준을 잡아놓는 거지 요 의미는 요걸 말하는 거다 요 의미를 요걸 말하는 거다 우리가 전체 실험할 때 그 정의를 먼저 해놓는 게 청식이에요 근데 반드시 제가 보기엔 좀 난이도를 중으로 중 또는 하 하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하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난이도는 보통 우리가 제가 두 문제를 봤지만 두 문제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두 문제 이상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이 총칙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틀려버리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이게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된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문항 이상입니다 두 문항 이상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냐면 온도 표시 온도 표시는 뭐야 표준 온도는 몇 도냐 상온은 몇 도냐 실온은 몇 도냐 온수는 몇 도냐 냉수는 몇 도냐 뭐 이런 거 그쵸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실생활에 쓰이면서도 그 다음에 암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용어 정의에서 여기 보시면 관련 용어의 정의에서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요거는 대부분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거냐면 우리가 약 그러면 플러스 맞서 몇 퍼센트 그쵸 그 다음에 즉시 그러면 몇 초 그쵸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뭐 또 우리가 나오는 게 용기 같은 것도 잘 나오거든요 기밀용기 밀폐용기 차각용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정확히 단다 정밀히 단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근데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시험은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만약에 두 문제 이상이 나오면 항상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쉬운 부분이 두 문제가 나오니까 저 두 문제 이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통이 두 문제고 이상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다섯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차는 시험이 상당히 그러면 쉽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이도를 봤을 때 이게 두 문제 정도 나왔다 그러면 평범하구나 그 다음에 세 문제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난이도가 쉽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보증 정도관리에서 검정곡선과 감흥계수 요거와 정리 한계 등의 정의 위주로 학습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제 출제 비중을 보면 정도보증 정도관리 뭐 검정곡선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어떤 거 보셔야 돼요 가뭄도 가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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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계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좀 한번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온도 표시 그 다음에 관련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이 가뭄계수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마 우리가 두 문제 이상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전략을 세울 때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반 시험 방법으로 할게요 저는 이제 이걸 6문제 정도로 잡았는데 6문제 정도로 잡았는데 나올 부분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먼저 치료 채취 및 보존 방법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매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암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숫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보존 방법 또는 보존 기간 최대 보존 기간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근데 요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꾸준히 보여야 돼 A4로 한 두 장 정도 됩니다 A4로 한 두 장 정도 되는데 요걸 갖다가 요기 치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서 출제 비율이 높다 그랬죠 높다 그랬다 특히 어디에서? 치료 보존 방법에서 치료 보존 방법에서 매회 출제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꼭 나온다 그랬죠 꼭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꼭 나옵니다 예 꼭 나옵니다 매회 출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유량 측정 방법도 점차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리피스라든가 피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수는 우리가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기분석이라고 있는데 이 기기분석은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죠 어려워집니다 장치를 다루는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GC 우리가 비쌀 때는 1억까지 갑니다 GC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의자리로 만지고 분해하고 뭐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갖다가 이론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문제에서 보통 두 문제 정도까지는 출제될 것 같은데 보통 한 문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기분석은 분석장치도 많고요 내용도 어려운 영역이 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준비를 해두시는 게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항목별 시험 방법입니다 항목별 시험 방법 요게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데 실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그러면 똑같은 시료를 갖다가 실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둬버리면 어떻게 실험할 때마다 농도값이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쵸? 틀리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법기에 보면은요 배출오염 기준 또는 환경기준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 걸로 해야 돼? 요 시험 방법으로 시험한 수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기준을 잡아놓은 게 공정시험 기준이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해갖고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고 잡아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항목 그 다음에 중금속류, 유기물질, 휘발성 유기화물, 생물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유기물질하고 휘발성 유기화물은 거진축자가 잘 안되고요 어디가? 일반 항목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 생물편에서도 꼭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꼭 나오는데 이건 좀 쉬운 부분이에요 생물편은 그러니까 요거 준비하시고 일반 항목의 양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요기에서 우리가 조금 출제 비중을 갖다가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공부하는 학습량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드렸죠 모두 공부하기가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보통 출제된 문제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분석방법, 측정원리가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출제비 높은 분야를 확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라고 제가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합회수 및 정수처리 공정에 관한 시험에서 이거 출제비가 높지 않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출제비가 높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대표적인 문제인가 나올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먼저 시험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이거 용어의 정의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근데 감압 또는 진공이라는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Hg 이하를 뜻한다 그랬죠 이하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나오는 것도 이걸 이상으로 바꾸거나 이걸 미리 Hg로 바꾸거나 Hg가 아니라 H2로 바꾸거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장난해갖고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의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바탕시험은 시료에 대한 처리비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이것도 잘못됐죠? 뭐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죠 빼는 것을 뜻하는 게 바탕 우리가 바탕시험을 해서 보존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공시험 시 빼죠? 여러분들 아마 실험하실 때 한번 봤으면 되겠죠 블랭크 값이라는 거 그게 바탕시험 값이죠 빼는 거예요 빼는 거 더하는 게 아니라 용기라는 것은 시험 용액 또는 시험에 관계된 물질을 보존하거나 운반하거나 또는 조작하기 위해서 넣어두는 것으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한 것을 뜻한다 맞고요 정밀이란다라는 것은 규정된 양의 시료를 취해서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로 측량함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밀이란다라는 것은 이렇게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이고요 또 정확히 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화학기 단다 정밀이란다하고 정확히 단다라고는 틀려요 정확히 단다 정밀이란다라는 것은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로 하는 건데 정밀이란다는 것은 0.1mg까지 단다는 걸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문 내용을 보시고 실제 교재를 접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0.025 노르말 KMN4 400mg을 조제하려면 KMN4 약 몇 g을 취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이건 그냥 환산하는 문제 단위환산하는 문제 그래서 아마 준비를 안 해보신 분들 딱 접하면 오우 뭐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어려운 건 아니고 먼저 풀이를 보시면 KMN4 과만가산 칼륨 같은 경우는요 이 0.025 노르말 이 노르말에 대한 단위가 이 N에 대한 노르말에 대한 단위가 이큐발란트 퍼리터예요 이큐발리터 그래서 여기 0.025 퍼리터고요 그 다음에 이게 400mg니까 이거 곧바로 저 같은 면은 어떻게 써요? 0.4L 이렇게 쓰겠지 그럼 곧바로 이거 지워주려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려고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걸 나타내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아시는 거는 1이큐발란트는 1이큐발란트는 어떻게? 분자량 나누기 가수예요 요거에다가 구란부지값 그쵸? 근데 요 과만간산 칼륨에 어떻게 분자량이 어떻게 158이 되는 거고 가수가 몇 가예요? 얘는 5가 물질입니다 5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1이큐발란트 그래서 요거를 적용했을 때 요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0.316 정도가 되는 거니까 0.32 우리가 답은 요거는 1로 체크하셔야 된다 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에서도 대표적인 문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유형도 한번 봤습니다 그쵸?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제 꼭 열공하셔서 꼭 자격증을 담기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랬죠? 네 반드시 저도 지금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시청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나중에 좋은 결과를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